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작품은 김성달 작가님의 이사간다 라는 단편집인데요. 2021년 우수 출판 콘텐츠로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도아 출판사의 이사간다 작가의 말 먼저 들려드리고 본문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의 말 이 소설집 출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배움이 짧은 어머니는 항상 궁리가 많았는데 그 궁리의 끝은 늘 몸이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한 내가 속깊은 어머니 몸의 궁리를 어찌 알 수 있었으랴. 하지만 어머니 일평생 삶의 궤적은 고스란히 몸으로 내게 전달되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걸 깨달았다. 그동안 내 소설은 너무 몸에 기대었다. 이제는 그 몸의 무게에서 조금 자유롭고 싶다. 내 앞에 놓인 종이가 쓸쓸해지지 않도록 절박해지자. 소설집을 묶으면서 계속 중얼거리던 말이다. 나와 내 소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1년 늦가을 태허 이사 간다 냄비에 물이 몇 차례 끓어오르는 동안에도 여자는 국수 면을 집어넣지 못하고 뜨거운 물이 넘치면 자꾸 찬물을 붓는다. 찬물에 맥없이 주저앉은 냄비 속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서있던 여자가 천천히 문 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밤낮 없이 퍼붓는 빗방울로 마당은 온통 물이다. 마당보다 낮은 문턱 위를 넘어들어오는 빗물로 부엌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 여자의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물의 감촉이 서늘하다. 예약한 이삿짐 트럭은 오지 않고 장맛비는 쉼없이 쏟아진다. 기상청 예보와 달리 하늘은 빗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이삿짐 트럭은 비를 핑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조바심이 난 여자는 어서 이사 가야 하는데 라는 문자만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빗속을 견디고 있다. 며칠째 위장이 빈 여자의 몸은 자꾸 떨린다. 아침에 눈을 뜬 여자는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견디지 못하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국수를 꺼내놓았다. 몸은 먹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도 여자는 선뜻 면을 넣지 못한다. 끓어오르는 물을 찬물로 자꾸 짓누르던 여자는 지친 듯이 부엌 문 앞에 놓인 나무 의자에 주저앉는다. 사람 몸 하나가 겨우 들어설 정도로 좁은 부엌 앞에 처마는 비를 피하기가 옹색하지만 여자는 의자에 앉아 고스란히 비를 감당한다. 여자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한다. 손재주가 좋은 아들이 만들어준 이 의자에 앉아 여자는 골목길 초입에 하얀 목련이 피고 노랑 은행잎이 팔랑팔랑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아들의 키가 골목길 담장을 넘어서는 것도 훔쳐봤다. 여자는 만지작거리던 핸드폰을 몰끄러미 내려다본다. 엄마, 보고 싶어. 아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이다. 그 후로 아들에게서는 문자가 오지 않았고 여자가 보낸 문자에도 답장이 없다. 아들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를 서두르자고 했다. 매년 장마 때마다 겪던 물난리와는 이제 작별이라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과 겹쳐지던 백목년 꽃잎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해양고등학교 기관과를 졸업한 아들은 기관사 면장을 취득하고 기관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1년간 항해시습으로 배를 타야 했다. 국내선 6개월과 외항선 6개월의 항해시습 코스였다. 아들은 빨리 졸업해서 배를 타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때마다 여자의 이마가 붉게 물든 것은 가난이 부끄러운 부모였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부터 올 3월까지 국내선 6개월 항해시습을 마친 아들은 외국 항해시습을 위해 부름 후 카타르 연안으로 가는 외항선을 타기로 되어 있었다. 그 며칠 사이에 여자와 아들은 오랜 꿈이었던 임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큰 짐도 없는데 비싼 포장이사가 필요 없다며 직접 이삿짐을 꾸리던 아들은 다급한 친구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틀 일정으로 그 배를 탔다. 인천을 떠나 제주도에 갔다가 이튿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어서 아들은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아들은 배를 타고 나가면 여자에게 자주 문자를 보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엄마, 배에 손님이 너무 많아 바쁠 것 같아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이 많이 탔어. 잠시 후 또 문자가 왔다. 엄마, 안개가 너무 심해 출항시간이 두 시간 늦춰졌어요. 그리고 밤이 아주 깊어 문자가 왔다. 엄마, 밤바다가 고요해요. 이제 자요. 엄마도 좋은 밤. 이튿날 아침을 먹은 여자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들의 문자가 왔다. 엄마, 배가 이상해. 5분 후쯤 아들의 문자가 이어졌다. 엄마, 남는 구명조끼가 없어. 하지만 걱정 마. 이삿짐 잘 챙기세요. 내일 봐. 제 답장을 하기도 전에 또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보고 싶어. 이것을 끝으로 아들은 사라졌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흔적조차 없다. 여자는 발끝을 적시는 빗물을 물구러미 내려다본다. 마당에는 흙탕물이 이곳저곳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다. 마당 가장자리에 메어놓은 빨래줄에는 비에 젖은 여자의 속옷이 며칠째 걸려 있다. 여자의 집 맞은편 빈 방에는 비를 피해 들어온 길고양이 두 마리가 힐끔힐끔 여자를 보다가 하품을 길게 하면서 몸의 물길을 털어낸다. 앞집은 6월이 시작되는 첫날 이사를 갔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여자는 장승처럼 붓박여 움직이지 않는다. 배가 바다에 가라앉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자는 지금도 내일 보자던 아들의 말을 믿고 기다린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탔다는 문자를 부여잡은 채 승선자 명단에 없는 아들을 미친듯이 찾아 헤매던 여자는 살아남은 승무원들의 입을 통해 그런 얼굴과 비슷한 아이가 있었다. 아마 그 아이가 맞을 거야 하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는 이벤트 보조로 아들이 배에 승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관사 면허 취득을 위해 외양선을 타야 하는 아들이 이벤트 보조로 승선했다는 말이 여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까닭을 말해주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벤트 보조는 선원이 아님으로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배에 승선한 인원이 450명인지 500명인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벤트 행사를 돕는 일용직 임부까지 알 수 없고 솔직히 우리도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했다. 모른다는 말이 역설적이게도 여자의 가슴에 아들이 그 배를 타지 않았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던졌다. 여자는 매일 이삿짐 옆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우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렸다. 의자에 앉아 물끄러미 마당을 바라보던 여자가 가스레인지 앞으로 걸어간다. 그 사이 냄비에서 또 물이 끓어오른다. 여자는 국수면을 한 움큼 집어 팔팔 끓는 물 속에 넣고 다시 한 움큼 더 집어넣는다. 뜨거운 물 속에서 형체가 허물어지는 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여자가 버릇처럼 부엌으로 통하는 방문을 열다 흠짓한다. 남편의 식성을 닮은 아들은 국수를 좋아했다. 국수 삶는 날이면 옆에서 여자 몰래 자꾸 면을 더 집어넣는 바람에 삶아 놓으면 늘 양이 많았다. 평소처럼 국수 먹자며 아들 방문을 열던 여자는 방 안에 어지럽게 놓인 이삿짐 박스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진다. 어둑어둑한 방 안에 아들이 박스에 담거나 묶어둔 물건이 그대로이다. 낯선 듯 아들의 방을 기웃거리던 여자는 두렵다. 꽁꽁 묶인 아들의 소지품이 무섭다. 영원히 풀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함이 머릿속을 새카맣게 점령한다. 제 방에 물건들을 묶어놓고 이틀 후에 돌아와 옮기기만 하면 된다며 집을 나간 아들은 9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자는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들이 그 배를 탄 줄 몰랐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손님들의 몸을 마사지하고 쉬는 시간 휴게실에서 잠깐 본 텔레비전 화면은 온종일 침몰하는 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여자는 그 배의 이름이 세오로라는 것도 알지도 못한 채 호출 신호를 받으면 쉴 틈도 없이 경락 손님들이 누워있는 객실을 드나들었다. 여자가 경락을 배운 것은 공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남편이 복직투쟁을 하다가 몸이 만신차이가 된 이후부터였다. 남편은 하늘의 구름만 설빛 보여도 갈비뼈와 허리에 박힌 통증을 견디지 못해 방바닥을 기어다녔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울기만 하던 여자는 비슷한 일을 먼저 경험한 회사 선배 부인에게서 경락 마사지를 배워 남편 몸을 만져주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어엿한 직업이 되었다. 그날 나란히 엎드려 여자의 마사지를 받던 중년의 두 여자는 막힌 경락이 뚫리자 한껏 시원해진 얼굴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녀들의 발목 경혈 마사지를 할 때 설피 들려온 말에 여자는 하마터면 동통 해소점이 아닌 엉뚱한 곳을 건드릴 뻔했다. 바다에 침몰한 배에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수백 명 타고 있었대. 그때부터 여자의 손이 허공을 맴돌거나 엉뚱한 곳을 짚어 손님들로부터 몇 번이나 주의를 들었고 사장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 여자의 삶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 우드컨이 서서 방을 둘러보던 여자는 언제쯤 아들이 돌아와 제 손으로 단단하게 묶어놓은 저 짐들을 옮길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또다시 떠올린다. 여자는 두렵다. 묶어놓은 짐들이 아들의 몸을 단단하게 조이고 있는 관처럼 느껴진다. 아들의 물건들이 담긴 박스가 나이별로 아들을 묶어놓은 것 같아 더 두렵다. 두려움에 떨며 방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는 핏발이 도드라진 눈으로 그것들을 노려보다가 손에 잡히는 것부터 끌어당겨 접착 테이프를 뜯어내기 시작한다. 마치 아들이 그 속에 있기라도 하듯이 맹렬하고 거친 손길이지만 빗물이 만들어낸 눅눅한 습기에 테이프는 맥없이 떨어진다. 승선 명단에 없는 아들은 배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여자를 부르며 거짓말처럼 불쑥 나타날 것이다. 여자는 짐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매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들이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면 당장 이삿짐을 찢어버리고 싶지만 그때마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며 버티었다. 하지만 오늘 여자는 기어코 아들의 물건들을 우겨놓고 있는 박스의 아가리를 발기발기 찢기 시작한다. 못 견디게 아들이 그립다. 여자가 찢은 박스에는 줄넘기와 3kg 아령, 배드민턴 채, 농구공과 같은 운동기구가 들어있다. 여자는 그것들이 아들처럼 반갑다. 아들은 유난하다 할 정도로 몸을 챙겼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루도 줄넘기를 거르지 않았고 매일 무거운 아령을 들고 미간을 찌푸렸고 틈만 나면 배드민턴 채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여자는 그런 아들이 좀 별나다 생각을 하면서도 범상이 보아 넘겼다. 어느 날인가 농구공을 들고 나갔다가 연락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화가 난 여자가 중주먹을 흔들자 무르춤해진 아들이 변명처럼 중얼거렸다. 난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는 아들이 몸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매일 누워 지내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 일찍부터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버린 아들이었다. 아들은 너무 몸을 챙겼고 남편은 너무 몸을 함부로 했다. 공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남편은 그 무렵부터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겁없이 몸을 내둘렀다. 고공 농성장에서 복직을 외치는 현장에서 농성이 끝난 뒤 식당에서도 자살한 동료의 장례식장에서도 남편은 지푸라기 하나 남기지 않을 작정인 것처럼 몸을 불살랐다. 그 무렵 뱃속에 새 생명이 생겼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자는 선뜻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못했다. 해고당한 남편은 매일 출근할 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갔고 저녁 늦게 돌아오거나 며칠 만에 얼굴을 보이는 날도 적잖았다. 그날은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배의 통증을 견디다 못해 병원으로 쫓아간 여자가 태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여자가 마당에 들어서자 빗방울이 오락가락하던 하늘은 기어코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비를 피해 부엉 문 앞으로 서둘러 걸어가던 여자는 바닥에 뒹굴고 있는 낯익은 남편의 작업화를 보았다. 순간 가슴에서 무엇인가 탈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활짝 열린 방문 앞에서 어두운 방 안을 기웃거리던 여자가 손을 더듬어 벽에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반짝 연기가 나는 것 같이 파르스름하다가 환하게 밝아지는 여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얼굴을 방바닥에 비스듬히 밟고 엎드린 채 미동이 없는 남편 몸이었다. 놀라 방 안으로 뛰어들던 여자의 눈에 양말이 벗겨진 남편의 발이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커다랗게 확대되어 덮칠 듯이 달려들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다 건져 올린 것 같이 푸르딩딩한 남편 발바닥은 오랜 가뭄 끝에 논바닥같이 쩍쩍 벌어져 있었다. 그 틈으로 피와 고름이 뭉개진 액체 덩어리가 진득하게 흘러내렸다. 순간 여자는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그 발바닥 틈 사이로 몸이 빨려들 것 같이 허공을 떠오르는가 싶더니 외마디 비명을 각혈처럼 토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여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고 목구멍에서 말이 올라오지 않았다. 남편을 부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쉭쉭 바람빠지는 소리만 뺨을 스쳐 지났다. 의사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지만 여자는 그때부터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은 골방에 누워 지내다가 아들이 아홉 살이 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을 비롯한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은 몸이었다. 하지만 숙련공의 몸은 기술이 필요한 현장이 아닌 곳에서 상황에 대응하고 견디기에는 너무 정직했다. 쉴 새 없이 뛰어다녀도 몸만 상하고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몸을 자동차 바퀴처럼 끊임없이 굴리고 다녔다. 남편과 그 동료들의 몸이 만들어낸 투쟁은 많이 배우고 소위 고매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편과 동료들은 예측불가 상대였고 종종 예상을 벗어나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만만하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몸을 창끝처럼 버려 저항하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그들은 보편적인 싸움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온갖 법과 공권력을 동원해 무참히 짓밟았다. 하루아침에 몸이 작동을 멈춘 남편은 그들에게 대항할 수단을 잃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 사이 많은 남편의 동료들이 자살하고 가족들 역시 하나둘 곁을 떠났다. 그 등골 서늘한 시공간 속에서 여자를 끈질기게 버티게 한 것은 아들이었다. 남편을 잃은 후 여자는 불안감에 한밤중이면 몇 번이고 잠에서 깼다. 그때마다 잠든 아들이 꿈을 꾸며 잠꼬대를 하거나 땀을 흘리며 몸을 급적이고 기침을 하거나 방구를 끼며 코 고는 순간들을 고스란히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그런 시간이 되풀이되면서 여자는 아들과 자신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며 몸에 와닿는 가족의 의미를 실감했다. 운동기구가 들어있는 박스에서 경락의 주요 경열점을 표시해놓은 인체도를 발견한 여자는 좀처럼 눈길을 대지 못한다. 갓난아기 쪽부터 경락 마사지로 아들을 키운 여자이다. 소화를 위해 손바닥으로 배꼽 주변을 만지고 성장을 돕기 위해 아기 다리의 뒷면에서 시작하여 엉덩이를 지나 등의 척추 양옆을 따라 올라가는 마사지를 수만 번 넘게 했다. 성장판이 있는 무릎 바깥쪽에 음푹 들어간 곳에서 조금 내려간 족산리와 그 주변을 매일 마사지했다. 고3이 된 아들은 키가 180cm나 되었다. 두통, 치통, 변비, 어깨통증, 요통, 손목통증, 무릎과 발목통증 같은 웬만한 병은 여자의 손으로 치료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였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쳐 심하게 부어오른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아이는 울먹이며 병원에 가자고 여자의 팔을 자꾸 잡아당겼다. 통증으로 신음하는 남편의 몸을 만지고 있던 여자는 아들에게 그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고 무심하게 뱉었다. 그러자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작은 손으로 맹수처럼 사납게 여자의 팔을 움켜잡은 아들은 동그란 턱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각이 보일 정도였다.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이 신음을 짓씹는 아버지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울먹이는 아들의 눈에서 여자는 막연한 공포를 보았다. 그것은 남편의 눈에서 본 것과 결이 같은 것이었다. 그 무렵부터 아들은 공부보다는 몸에 관심을 보이면서 근육을 키우고 단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했다. 새삼스럽게 경락, 경열점이 표시된 인체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노트를 만들어 매일 무엇인가를 끄적거렸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복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걸핏하면 얼굴과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오고는 했다. 여자는 멍이 든 자리를 경락으로 풀어주면서 아들의 오른쪽 뺨과 이마에 생기는 여드름 숫자까지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런 아들의 몸은 여자에게 든든하고 믿음직한 집이었다. 행방불명이 된 아들의 생사를 모르면서도 여자는 일을 나갔다. 사고대책위원회가 수색 중이니 기다려보라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매일 되풀이하는 사이 배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지만 여자는 출근을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을 기다리며 견딜 자신이 없었다. 일을 나가기는 했지만 오일 바른 손으로 손님 몸의 경열점을 찾아 누르는 여자의 손은 힘이 없어 작고 미끄러졌다. 여자가 애초에 배운 경락 마사지는 막힌 경락을 자극해 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열을 내어 길을 순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락의 방식과 개념이 바뀌어 스포츠 마사지와 지압의 중간 형태를 이루다가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고 살을 빼주는 마사지로 변질되었고 여자는 대부분 그런 손님을 상대했다. 여자 앞에 누워있는 손님은 60대 중반의 여성들로 다이어트 마사지를 받으러 자주 오는 고객이었다. 손님의 귓볼 바로 뒤 예쁜 경여를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양쪽 눈꼬리에 수직으로 내려와 광대뼈가 튀어나온 관료 경여를 누르기를 반복하는 여자의 손에서 자꾸 경련이 났다. 간신히 얼굴 마사지를 끝낸 여자가 유난히 군살이 투덕투덕 많이 붙은 고객의 어깨살을 빼기 위해 쇄골 아래 움푹 들어간 운문을 강하게 눌러주면서 쇄골 끝부분에서 옆 목손을 따라 위로 올라가며 목 뒤의 끝부분과 어깨죽지 사이의 중간 지점인 고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지만 손가락이 자꾸 튕겨져 나온다. 사람 몸을 만지는 것은 웬만한 기력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혼이 나간 채 진도와 인천을 몇 번이고 오갔던 여자는 거의 먹지 못했고 잠도 부족했다.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간 것도 없었다. 여자는 지푸라기 잡을 힘조차 없으면서도 손님 몸에 막힌 경혈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나란히 누워 일행과 이야기를 죽어봤던 손님이 꿈틀 몸을 비틀어 마사지가 시원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60대 중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탄력 있는 그녀의 몸 위에서 여자의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다. 옆에서 마사지를 하던 동료가 불안한 눈길을 주었지만 여자는 의식하지 못했다. 기어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마사지가 시원치 않다는 손님의 지청구가 터져나왔다. 죄송하다고 거듭 머리를 조아린 여자가 손님의 좌우 유두를 연결하는 일직선에서 중앙으로 움푹 들어간 지점에 전중 경혈점을 꾹꾹 누르며 탄력 있는 가슴을 만들어주는 마사지를 할 때였다. 배에서 죽은 애들 있잖아. 부모들이 애들 시체장사한다며. 그렇다나 봐.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는다잖아. 죽으면 다 끝인데. 빨리 놓아줘야 죽은 자도 산 자도 홀가분하지. 혼신의 힘을 모아 전중 경혈점에서 손가락 두 마디쯤 내려간 중정 부위를 꾹꾹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던 여자의 엄지손가락이 잘린듯이 멈추었다. 한 번 멈춘 여자의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방에 어둠이 꽉 들어찬 동굴 아가리 같은 곳에서 죽으면 다 끝인데 하는 소리만 메아리처럼 여자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러자 미동조차 없던 여자의 손이 심하게 떨리면서 손가락이 창끝처럼 곱고 날카롭게 펴지며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자는 자신의 손가락이 흉기처럼 무섭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여자는 죽으면 끝이라는 손님에게 묻고 싶었다. 죽음은 지금 당신이 매일매일 비싼 돈을 들여 마사지를 받는 몸이 사라지는 것인데 당신이 어깨의 군살을 빼서 뒤태를 곱고 가녀리게 하려고 온갖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그 몸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일주일에 두서너번 만지는 당신의 몸도 여자의 손은 기억하는데 하물며 20년을 쓰다듬어온 아들의 몸인데 당신이 엄마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겠느냐고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심중에서 소용돌이처럼 들끓는 말을 한음절도 밖으로 터뜨리지 못하고 쇳물같이 뜨거운 신음만 뱉었다. 공장에서 해고당한 뒤 노숙을 하며 목숨건 복직투쟁을 하던 남편과 동료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남은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그만하면 됐다. 남은 자도 생각하라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들으며 여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말을 잃은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더 서럽고 상처가 깊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죽으면 끝이라는 손님의 말은 멀찌감찌 떨어져 침몰하는 배에서 한 목숨이라도 더 구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어선을 향해 철수해, 어서 철수하라는 방송만 했다는 구조정 해경들의 목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피가 거꾸로 쏟아질 것 같은 여자는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손님의 몸에서 살아있는 심장을 꺼내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다. 몸이 만드는 편안함, 즐거움, 고통, 배고픔, 목마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죽음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여자는 손가락 사이로 새파랗게 나를 세운 사리를 느꼈다. 날카롭게 끝이 곤두선 여자의 손가락이 수술기구처럼 손님의 쇄골 부분을 겨냥했다. 서늘한 기운이 맴도는 여자의 손가락이 정확히 쇄골을 향하는 순간 평온한 얼굴로 누웠던 손님이 섬뜩한 기운을 느꼈는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여자의 손을 뿌리쳤다. 여자는 손님 몸에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지만 바로 해고당했다. 여자는 인체 해부도를 접어서 박스에 넣어두고 다른 박스를 뜯었다. 박스 안에는 비닐 포장지에 쌓인 체크무늬 코트가 들어있다. 세탁소에서 찾아와 그대로 둔 코트는 아들이 입기에는 턱없이 작았다. 여자는 눈에서 또 뜨거운 눈물이 글썽인다.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방학 때였다. 쇼핑몰 지하에 여자의 일터가 있어 가끔 아들을 불러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해서 집으로 가곤 했다. 그날도 여자는 일이 끝날 쯤에 아들을 만나 함께 마트로 걸어가는데 브랜드 명품관 앞에서 아들의 걸음이 차츰 느려지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아들 옆에서 여자는 오두커니 서 있었다. 아들이 나지막하게 물었다. 엄마, 저 옷들 입어만 보고 그냥 나와도 되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켰는지 모른다. 여자의 대답에 힘을 얻은 아들이 성큼성큼 명품관 안으로 들어가 이 옷 저 옷을 걸치고 거울 앞에서 맵시를 보기도 하면서 여자에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때마다 여자는 괜스레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명품관을 나오며 아들이 여자에게 농담처럼 가볍게 던졌다. 엄마, 나 토요일에 여자친구 만나러 가. 그 말에 여자가 앞뒤 제일 사이도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가 사준 체크무늬 코트였다. 그 코트를 입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아들은 어쩐 일인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여자도 더 묻지 않았다. 그 후 수산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늘 실습복 차림이었다. 작아서 입을 수 없게 된 체크무늬 코트는 여자가 아들에게 사준 유일한 명품옷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옷을 입을 기회가 많지 않으면서도 애지중지 아끼다가 철지나 옷장에 보관할 때에는 꼭 세탁소에서 드라이를 했다. 비닐을 벗기고 두 손으로 아들의 코트를 매만지던 여자는 코트에 떨어지는 눈물로 얼룩이 생길까봐 닦고 또 닦는다. 여자의 시선이 책상 옆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은 기타에 머무른다. 아들이 중고 기타를 들고 온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웅크리고 앉아 교본을 보며 기타줄을 튕겼지만 여자가 듣기에도 아들은 음감이 형편없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은 아들이 기타를 꺼내들고 몇 번 튕기더니 쑥스럽게 웃으며 밥상을 치우는 여자에게 중얼거렸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소질이 없나 봐. 여자는 주어가 빠진 아들의 말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기타를 벽에 세워둔 아들은 아랫목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여자에게 약간은 침울하게 기타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학여행을 가서 아이들과 방에서 춤을 추고 노는데 좀처럼 박자를 따라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 했다. 박자를 따라잡으려 공중공중 뛰다 보니 이상한 모습에 주눅만 들 뿐이었다. 보다 못한 친구가 그냥 따라오기만 해봐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따라와 하면서 손을 잡았지만 아들의 몸은 금방 친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동작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어지럽고 구역질이 난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열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보다 못한 친구가 음감을 익히라고 기타를 줘 들고 오기는 했지만 잘 안된다며 아들은 체념하듯이 덧붙였다. 나만 빼고 다 잘해. 아들의 말에 잔잔하게 웃기만 하던 여자는 생각해보니 아들은 집에서 음악을 들은 적이 없었다. 방에 누워 지내면서 조그만 소리에도 질색을 하는 남편 때문에 여자는 물론이고 아들도 집에서 노래를 듣거나 부른 적이 없었다. 여자는 그 대신 넌 운동을 잘하잖아 라고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목구멍을 넘지 못하는 말이 머리와 가슴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기타줄 튕기는 소리를 들은 적 없지만 아들은 항상 보이는 곳에 두었고 이삿짐을 묶으면서 가져갈 요량으로 벽에 세워놓은 모양이었다. 기타를 보는 시선이 가파르게 흔들리자 여자가 얼른 고개를 돌리는데 눈에 낡은 복싱 클러브가 들어온다. 남편이 죽은 후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져 말이 없어진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잦었다. 그런 아들이 걱정되어 운동을 배우라고 했더니 대뜸 복싱을 배우겠다고 의혹을 보였다. 동네 복싱 체육관에 수강신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자가 아들에게 왜 하필 복싱이냐고 묻자 잠깐 침묵하던 아들이 아빠 때문이라고 했다. 오랜만에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빠라는 소리에 여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한때 권투선수를 꿈꾼 남편은 풀지 못한 오랜 소망을 아들에게 넘겨준 모양이었다. 아빠가 권투는 잘 피하는 것이라고 했어. 여자는 아들이 살면서 때리지는 말고 피하기만 하는 삶을 살기를 빌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복싱 체육관으로 달려간 아들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싱을 배웠다. 3개월쯤 지나자 관장으로부터 아들이 유연하고 순발력이 쓰면서 근육이 좋아 권투하기에 좋은 몸이라며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게 어떠냐는 문자를 받았지만 여자는 바로 답을 보낼 수 없었다. 수강료가 적자는 부담을 주었다. 여자가 대답을 안 차 아들이 관장이 보낸 문자를 고스란히 말로 전달했다. 운동을 시키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말을 들은 여자는 또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었다. 여자의 눈치를 살피던 아들이 선언하듯이 말했다. 엄마 복싱이 말도 안 되게 피곤해. 나 그만할래. 여자는 아들을 만료하지 못했다. 그 후로 체육관에 나가지 않은 아들은 마당에서 발자국을 그려놓고 글로브를 끼고 앞에 상대가 있는 것처럼 주먹을 뻗고 몸을 낮추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기도 했다. 여자는 부엉문 앞에서 그런 아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눈에 넣고 몸으로 기억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거친 진도 바다 속에서 생사를 모르는데도 여자는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고 대책위원회의 말만 들으며 속수무책이다. 아들이 잠긴 바다에는 구조요원과 해경 외에 얼신도 못하게 해 진도 팽목항을 속절없이 맴돌다 돌아온 여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아들이 묶어놓은 이삿짐을 풀던 여자는 그만 물러나 앉는다. 아들의 몸을 생생하게 느끼는 물건들 때문에 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서운 현실을 갑자기 깨닫는 것 같아 욕지거리가 치민다. 부엌 바닥에 얼굴을 묻고 헛구역질을 하던 여자는 냄비에서 국수가 끌어넘쳐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얼른 일어나 가스레인지 불을 껐지만 이미 늦었다. 냄비 밖으로 넘친 국수는 빗물이 흘러들어온 부엌 바닥에 하얗게 떠있거나 가라앉기 시작한다. 여자는 빗물 위를 흘러다니는 국수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서있다.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수 하나 삶는 사소한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 해고 당한 날 여자는 임대아파트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찾아왔다. 혼자서는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었다. 배의 흐미가 바다 위에 남아있을 때만 해도 여자는 아들과 함께 이사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라지고 두 달을 넘겼다. 아이들 시체라도 좋으니 빨리 건져만 달라고 부모들이 애원하고 단식을 했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마시고 웃고 떠들고 즐거웠다. 단식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면증과 악몽 불안에 시달리던 여자는 이제 그만 아들 곁으로 가고 싶었다. 여자는 이삿짐센터를 찾아가 진도 맹골수도로 가는 용달을 예약했다. 이삿짐센터 직원은 맹골수도가 어디인지 묻지 않았다. 부엌으로 내려서는 여자의 발목이 그 사이 흘러들어온 빗물에 잠긴다. 빗물이 빠른 속도로 여자의 발목을 지나 무릎으로 올라온다. 오늘 아침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순간 여자는 인내심이 바닥나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던 줄을 놓고 싶은 유혹이 생겼다. 그래서 아마도 아들이 묶어놓은 짐을 풀어 헤쳤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국수면이 가지런히 잘라놓은 흰 무명으로 보인다. 저것들을 묶으면 수십길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자 마음의 산성처럼 높다랗게 쌓인 불안이 사라진다. 여자는 아들이 지상에서 사라진 후 하루하루 지날수록 세상이 무거웠지만 오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이 무능하고 헛되고 거짓되게 느껴진다. 여자는 물 위를 떠다니는 흰 무명을 한가닥 한가닥 건져올린다. 손에 잡힌 무명으로 여자는 수십니 험한 물길 속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무명줄을 엮는다. 혹시 풀어질 세라 무명의 매듭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여자와 아들을 이어주는 생명줄이다. 점점 불어나는 물이 여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적신다. 여자는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묶은 무명을 자신의 허리에 돌려 질끈 조여맨다.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여자는 억지로 목소리를 내보지만 크크 긁히는 소리와 바람 빠지는 소리가 공존하는 공명만이 목구멍을 기어오른다. 여자는 다시 안간힘을 다하지만 다친 목소리가 사막의 모래바닥처럼 서걱거린다. 여자는 온몸에 기운을 모아 목소리를 짜낸다. 그때 굳게 다쳤던 여자의 목이 조금씩 열리면서 토막토막 끊어진 소리가 흘러나온다. 준 허야 이 사 간다. 힘겹게 말을 이어가는 여자의 핸드폰에 진도 맹골수도로 예약한 이삿짐 용달이 출발했다는 문자가 뜬다. 네, 김성달 작가님의 소설집 이사 간다에 수록된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이 단편 집에는요 잊을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소설로 풀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책방에서 책방 주인 목소리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